베넬리 M3는 이탈리아의 바넬리사가 베넬리 M1, M2E 후계 모델로서 개발한 산탄총, 이나샤 시스템으로 불리는 반동을 이용한 특수한 세미오토 기구를 갖고 그동안 오토매틱 샷건의 약점으로 지적된 연속 발사 속도 늦음을 극복하고 있다. 게다가 후랑키 회사의 스파스12와 같이 상황에 따라 펌프 액션 사격도 하기 위해 버스패스11을 넘어서 속사성에 더해 SPAS12에 비해 1kg 가까이 무게를 줄여 지금까지의 샷건과 하등 다름없는 폼에 의한 처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미오토매틱 전용인 전세대의 기종에 비하면 매미 펌프 변환 기구에 의한 중량 증가가 첨단부에 몰려있어 약간 무게 균형은 나빠졌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넬리 M3 산탄총의 경우 일반형 베넬리 M3을 포함하여 스톡이 달린 권총 손잡이 모델이나 크롬 스테인레스 모델 등의 변형 모델도 존재하여 여러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찰기관을 비롯해 전세계의 스와트팀이나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에도 유통된 사례도 있어서 실제로 일본 국내의 경우 젊은층의 소지자를 중심으로 사냥용, 슬러그탄에 의한 정적 사격용으로 상당수가 유통되고 있다. 베넬리 M3 로렌스가 사용, 슈티사, 스페콥스가 피스톨 그립자를 어설티 EAA1에서 사용 가능, 세미오토 쇼건의 이름으로 등장 양측 동시에 구입 가능, 돌격 쇼건의 명칭으로 등장, 베넬리 M4를 닮은 디자인에 커스텀되고 있다. 덧붙여 바이오화자드 시리즈에서는 펌프 액션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총신이 악기된 모델이 등장, 라이어 건으로 등장, 트랙터 브루 스톡 장비, 쇼건 M3으로 등장, 쇼트 모델이 등장, 쇼건 위 모델링의 기초가 생각한다. 펌프 액션으로 사용, 레이저 사이트이나 라이플 스코프 등의 옵션도 존재 러시아 마피아가 사용, 가게에서 구입 가능, M3 SUPER92 등장, 9발 장전 가능, 소스케가 수박할 때의 사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